안녕하세요. 돌아온 박기자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같이 살펴볼 거고요. 사모펀드 1,000억 투자 보고 오셨죠?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1,000억짜리 전환사체 발행 추진을 하는데 이거를 D라는 사모펀드에서 받아가요. 업계에서는 DS 자산운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알테오젠이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1,000억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1,000억이나 있는데 왜 또 이 자금 조달을 받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다녀왔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거 다 말씀드릴 건데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7만원대부터 매수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이 30만원 전에 앞으로 이 20만원대는 못 볼 가격대다. 30만원 이하에서 무조건 잡아가셔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죠. 사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8월 MSCI 편입이 됐는데 주가가 화끈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투경 푸는 과정에서 주가가 위아래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는 불을 뿜은 시간이 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관련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1,000억 10위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이 1,000억짜리 전환사체를 발행을 추진한다. 자, 보통은 이 1,000억이나 전환사체를 발행한다 그러면 다른 회사 같으면, 알테오젠이 아니라 다른 회사 같으면 이거를 아마 악재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그렇지가 않죠. 시총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뭐 바닷물에 물 한 숟갈 뿌린다고 해서 바닷물이 희석이 되지 않듯이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 또 이 자금들이 어디에 쓰이냐. 공장 짓는 데 쓰이는 거죠. 이 공장도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이거 얘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사모펀드에서 다 받아가는 거죠. 싹 다 받아가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걸, 돈 냄새를 누구보다 잘 맞는 애들이 이거를 싹 가져간다?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그냥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알테오젠 공장이 양산용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CMO를 통해서 전임상이라든지 임상시료 등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제품 상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까지 맡겼던 대로 맡기겠나요? 아니겠죠. 당연히.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바나 이런 셀트리온에 맡기면은 밥상 다 차려놓고 얘네 먹으라고 갖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핵심 제품들, 얘네한테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지을 건데 이 공장을 짓게 되면은 알테오젠은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하는 제약사였는데 이제는 이 공장 직접 생산하는 육각형의 완벽한 제약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12, 1000억짜리 12 발행을 하는데 안 빠지고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거 다 호재인 거를 알고 반응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취재 탐방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이 알테오젠 ADC의 개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걸 들으면서 조만간에 에러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도즈 정맥주사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SC 형태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알테오젠이 최근에 개발한 신규 히알로로 니다제를 활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전략적 효과겠죠. 그리고 이 공장까지. 이거 외에도 주주님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은 무조건 보시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료 발품 팔아서 좀 다 힘들게 만들었지만 다 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번호로 알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다 보내드리니까 주주님들은 아무쪼록 보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금투세 이슈죠.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예전에 100 정도 거래가 되던 대금들이 지금은 30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30에서도 16은 신규 상장주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4를 가지고 코스닥에 이 천 종목 높는 종목들이 이거를 나눠먹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줄줄줄 빠지는 게 대금들이 빠져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에 수급 분석을 반드시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최근에 이 윙이 푸드라는 종목 제가 영상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시면 8월 27일 오전이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급이 다 빠진 걸 확인을 하고 세력이 다 튀었다. 2,200원대라도 빨리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7일 오전이에요. 수급이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냐면 그 다음날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빠졌죠. 그냥 개파락이 아니라 말이 개파락이지 20% 넘는 하락이 폭락이 발생을 한 겁니다. 수급이 빠지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재료가 너무 좋고 대금들이 그나마 많이 돌고 있지만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솔직히 코스닥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코스피가 안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대금이 많이 빠지고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 보고 제대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보실 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MSCI 편입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투경 이슈도 전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갈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 구간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타점 잡아서 대응해 보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번호로 알테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실시간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으시고 혼자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같이 도움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윙이 푸드도 그렇고 심지어 알테우젠은 7만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투명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자, 무튼 알테우젠 주주님들 제가 드리는 자료 제 영상으로 알테우젠으로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잡아볼만한 대시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잡아보시면 둔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2차전지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AI 테마, 이 테마를 이을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자, 제가 트럼프 사진을 갖다 넣어놨죠. 트럼프 대선 정책주예요. 자, 정치 테마주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인맥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가 랠리를 갔습니다. 계속 점상한가 갔죠, 이런 식으로. 무려 8연상 갔던 종목. 자,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인맥주가 이렇게 갔으면 정책주는 솔직히 더 가겠죠. 우리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인 이 4대강 정책주 이화공영을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8연상가는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미국 대선 정책주입니다. 지금부터 저점 올려가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건 코덱스 바이오 펀드 월봉 차트인데요. 완전히 바닥에 있죠. 이제 양봉 하나 세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책주,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 너무 유명한데요. 그런데 바이오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는요. 9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 자, 얼마 전에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 할 건데 0.25%를 낮출 건지 0.50%를 낮출 건지는 그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 하반기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학회에 따라서 바이오 학회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쪽에 종목,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분, 제 구독자 할머니십니다. 이분한테 알테오젠 7만 원대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서 이분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7만 원인데 7만 원을 잡으셨는데 알테오젠 최근에 30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배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걸 수익률 퍼센트로 따지면 250%가 넘거든요. 이분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거죠. 이분 실계자입니다, 이거는. 알테오젠도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고가 갱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종목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간만에 돌아온 바이오, 5년 만에 돌아온 바이오 훈풍이고 미국 대선 정책주의 금리 인하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바이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종목 드리니까요. 제가 서두에 돈방서가 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